이렇게 안 씻고 왔는데도 괜찮을까요? 형 머리 좀 썩은 것 같아요. 아 그래? 다시 찍어 찍어. 어떻게 찍을까요? 모션을 같이 찍을 거예요. 여기서 찍어. 이거 하네 형. 너가 김지영 찍어 드리는 건가 없나? 다 찍어야 돼. 봐봐 봐봐. 이거 나오는 거 한번 봐보자. 이게 좀 걸리더라고요. 흔들어가야 돼? 네. 형을 찍는 모습을 좋은 것 같아요. 아 OK OK. 이제 찍어야 돼 형. 저는 찍기 싫어가지 목숨. 포토. 감상에 빠져있는 약간 다리 한 번 더가 보인다 사실 너무 짧아버리지 않나요? 아뇨아뇨 다리 꾸무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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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안되고요 이렇게 찍으면 다시 한 번 팬들한테 인사드리면 휴미어로즈의 미래 야 꺼졌다 너 찍지 말래 야 사진을 보고 왔네 아 잠시만요 야 이거 완전 옛날 사진 사진 아니냐 진짜? 야 이거 다방느낌이에요 딱 다방느낌이잖아요 이거 다방느낌이잖아요 이거 야 약간 연인사이처럼 찍어야 돼 쌍아차가 부라고 쌍아차가 부라고 계단 뚱뚱 뛰어서 근데 형만 아 아 내 손이구나 아 그림 나와 그림 나와 찍혔는데 계속 그러고 있어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왜 눈 바라만 보네요 쌍아차가 쌍아차가 여야친구 진짜 여야친구를 데리고 끌고 가는 쌍성훈 아 남친 짤 너무 멋있죠? 잘 찍었다 잘 찍었다 너 나는 그 정도 혜성 선수는요? 저는 시골 청년 느낌? 보여주세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와 진짜 왜 이렇게 멋지게 찍었어? 야 진짜 근데 나 아까 흔들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진짜 잘 찍었다 어 진짜 잘 찍었다 M성이 근데 M성? 진짜 잘 찍었다 근데 이게 머리로 지금 살려줬어 혜성이가 네 팬분들이 좋아하시겠다 머리도 안 감은 머리? 어 아 아 근데 이거 내 아이비리크 컷 했을 때 딱 찍었어야 되는데 아 너무 늦었어 컨텐츠가 그러니까 우리 캠프 하느라 머리도 옷 잘하는데 아 나 완전 정의인 상태였는데 아 근데 팬들은 이런 걸 더 좋아하죠 뽀뽀한 거 완전 정의인 상태였는데 난 시골 청년 컨셉이고요 야 너 팬들이 좋아하겠다 위에 있는 넘밭에 오우야 그러면 너 너무 좋은데요? 눈을 뜨고 싶었는데 햇빛이 너무 강해서 눈을 뜨지 못했어 아 야 잘 나간다 흔들리도 안 해도 돼 뭘 붙여야 돼? 저는 사랑해요 하트 위주로만 하려고요 약간 군돌이랑 이런 거 사용해가지고 나 스티커로 얼굴 다 가리게 해는데 야 스티커로 얼굴 다 가리게 해는데 아 몰라요 아 미술시간에 자지 말걸 미술시간에 와 난 미술시간에 너 책 읽었잖아 공부 왜 너무 열심히 해 거기 아 뇌적 감각이 없다 이런 거예요 아 진짜 왜요 아 나는 아 왜 나랑 안 어울려? 왜 그래 안 돼 꼬트를 잡으려고 아까 저하고 있는데 옆에서 꼬트를 잡길래 저도 이상한 거 하면 뭐라 하려고 지켜보고 있어 나? 난 이상한 거 안 가지 그냥 저만 보면 제가 꼬트를 잡고 시작하기 때문에 제이와이 아 이거 너무 아까 영정사진 했을 때 너무 식사한 거 같은데 어떻게 내가 가야 돼? 그냥 소장하고 5만원은 이니셜부터 넣고 시작하니까 괜찮아 나도 왜 패냐 오 오늘 잘했다 괜찮습니까 아 이니셜부터 막 예에이 이쁘고 아 진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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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하라 뭐하라 이리 제 이름은 이니셜기 음! 좋네 빨리 치킨을 해줘 봐요 둘이? 할 줄 알았지? 한 번? 한 번? 한 번? 끝